안녕하십니까? 오늘 이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지금도 현장을 향해서 애타게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듣고 순종하는 자로 전도자로 부르신 거 감사합니다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도록 먼저 저희들에게 그 축복과 그 권세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우리 마태봉 9장 35절에서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봉 9장 35절에서 38절 말씀 같이 우리 한목소리로 9장 35절에서 38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의 두루 단위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대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오늘은 일꾼이 부족하다 일꾼 일꾼이 부족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꾼이 필요합니까? 어떤 일꾼이 필요하냐 이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 그리고 이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복음에 대한 정확한 누리 그렇게 되면 우리는 모든 문제에 상관없다 이게 사실은 갈라데스 2장 20절 복음은 모든 부분에 있어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이다 그리고 어떤 일꾼이 필요합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강단을 통해서 그 말씀을 성취해 나가고 계신다 이 부분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그 복음운동을 이끌어 나가신다 증인으로 근데 이제 저도 그러시면 이번 주 말씀이 사실은 지난주가 되겠죠 우리를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몸된 지체로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모두가 필요한 존재라고 우리는 믿고 있고 각자 주신 은사들이 다르다고 그러는데 실제 뭐 가족끼리도 우리가 사실 하나가 안 되어지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잖아요 그럼 교회는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지킨다는 것이 지킨다는 것이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처럼 복음이 분명하고 강단 말씀이 분명하고 방향이 분명하면 되는데 이게 쉽지 않다고 그래서 어떤 일꾼이 필요하냐 할 때는 이 그리스도의 정확한 이해와 복음에 대한 정확한 누림과 이것이 실제 어떤 문제에도 상관없다라는 복음 속에 참된 응답을 누리셔야 돼요 평안을 누리셔야 돼요 더 나아가서는 강단을 통해서 강단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나를 체질을 갱신하며 나를 치유해 나간다는 사실과 이 강단 말씀이 나에게 답이 된다는 여기에 대한 분명한 증인으로 쓰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어떤 증인이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절대 계획 절대 원약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있습니다 이건 막을 수 없거든요 하나님이 절대 계획이 뭘까 절대 계획은 출입기 3장이 말하는 것처럼 내 백성을 끌고 가라 내 백성을 건져내라 그들이 애급에 감독자를 세워서 내 백성을 고통 중에 있으니까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 가운데 사단에게 묶여있는 자들을 건져내라 그게 그리스도 원약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이 보금이 모든 민족에 증거된 이후 다시 말하면 2, 3, 7, 1, 5천 종교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이걸 향해서 우리는 여정을 가는 겁니다 여정 우리가 좀 부족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많이 하든 안 하든 간에 어떤 일꾼이 필요하냐 그리스도에 대한 마태보금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 그리스를 정확하게 고백한다면 반드시 반석위에 세워진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잊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내게 줄이라 반드시 승리한다 보금 안에서는 그리고 이것을 누릴 때 나는 상관없다 더 나아가서는 지금 하나님은 강단 이 교회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성취해 나간다 그런데 사단은 이거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시험이라는 것을 줘서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절대 연약과 절대 여정이 이 전도 속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꾼 2, 3, 7 5천정조 여기에 대한 본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대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냈습니다 추수할 곳이 많다는 거예요 추수할 곳 그럼 추수할 곳이 많다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현장에 복원 받을 사람이 현장에 복원 받을 사람이 많다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는 워낙 교회가 크니까 기관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 교회는 정말 복원 앞에서 축구받은 시스템이 부축되어 있는구나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라든가 농인이라든가 사랑부라든가 무석 전문팀이라든가 북한 선교팀이라든가 의료팀이라든가 중독팀이라든가 등등등 우리 대교구의 어른들 보면 2, 3, 7 나라 캠프팀 있죠 우리 교구에서도 캠프팀이라든가 엄청 인꾼들이 많아요 사실 우리 교회는 일꾼이 너무 많아 그런데 오늘 여기에 또 일꾼이 있어요 어떤 일꾼이냐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론 보면요 예나 지금이나 일꾼이 적다 신자도 많고 신학교도 많고 수양에도 많고 프로그램도 다양하다 그러나 일꾼이 적다 일꾼은 적은데 근본적인 여기서 일꾼은 무엇이냐면 전도하는 일꾼을 말하는 거예요 전도 전도에 대한 답을 낸 일꾼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묵상 말씀하셨으면 현장 전도대자 현장사령관 뭐 다른 건 많겠지만 지금 오늘 제가 얘기하는 거는 전도훈련 1단계 이거거든요 현장 전도를 위한 1단계 전도훈련이에요 현장 전도를 위한 1단계 전도훈련 전도의 관점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라 틀렸다는 말은 아니고 전도라는 것 속에 얘기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느낄 때는 좀 획일적이다 극단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교제가 그러니까 우리 기관들이 많지만 그러나 우리 이제 많은 분들도 생각해야 할 부분들이 있어요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일꾼이 적은 것은 전도에 대한 일꾼이라는 것은 다섯 가지가 문제라고 다섯 가지가 다르는 것 말고 전도에 대한 일꾼에 대한 부분은 다섯 가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 사단의 공격에 달린 거예요 전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단이 교회부공과 세계부공과의 전략적 요소를 공격한다면 어디에 공격하겠느냐 만일 전교인이 영적으로 갖춰지고 주의 뜻에 전복적으로 헌신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난가 쉽게 하면 전교인이 훈련된 다시 말하면 전교인이 사실은 3원을 누려야 됩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하든 하든 24시간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이루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가 24시간 기도하면 나를 넘어설 수 있고 24시간 하나님은 전도에 물려오고 계신다는 전교인, 우리 예원께 전교인이 영적으로 3원을 훈련된다는 거죠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전도로 봤을 때는 이 교제에서 다섯 가지가 부족한 다섯 가지, 근본적인 일꾼이 적은 데는 일꾼이 적은 것은 전도에 대한 일꾼이 적은 것은 다섯 가지가 결여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전도에 대한 일꾼 말입니다 사단은 올바른 동기와 잘 훈련된 평신도가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사단은요 훈련된 그리고 동기가 없는 전도에 대해서 결단한 성도가 나오면 사단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단이 발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도에 대해서 훈련된 일꾼들이 있어서 3원을 살고 현장에 캠프하고 직장 현장에서 보금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일꾼들이 나온다면 사단이 무너지기 때문에 여기에 최악의 발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보금으로 훈련된 일꾼이 되도록 기도하세요 저도 마찬가지고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제자입니다 제자 전도 제자 그러잖아요 우리는 전도 제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므로 최선을 다해서 다투도록 인도하며 제자 삼는 지상명령과 거리가 멀도록 자꾸 사단은 뭔 얘기하여? 다른 일 그리고 분산시키고 다투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은요 영접하는데 서로 싸우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현장에 나가서 영접시키는데 내가 영접시켜야 되는데 네가 영접시켰냐고 싸우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물론 영접시킨 사람 등록시키기 위해서 싸울 수도 있어요 우리 교구가 했는데 왜 네 교회 등록시키냐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서로 선의의 경쟁이겠죠 아니 내가 영접시켰는데 우리 교구에서 했는데 왜 너희 교회 등록시키냐고 그런 건 있을 수 있는데 현장에서 영접시키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에게 영접시키는데 왜 내가 영접시키려는데 네가 영접시켰냐고 서로 싸우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영접되는 사람은 다 영접하는데 왜 영접해가고 싸우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감사하죠 더 나아가서 만약에 영접하는 사람이 정말 감격적으로 영접한다 그러면 전부 있는 사람들이 대응을 내받죠 내가 영접시켜야 되는데 네가 영접시킨다는 시험 때문에 그런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보세요 교제 보면 그러므로 보세요 어떤 일이냐 그러므로 최선을 다해 다투도록 인도하며 제자 삼는 지상명령과 거리가 먼 삶을 살도록 지상명령 지난주에 저번에 얘기했죠 예수님의 명령 이거 하지 못하도록 이것을 대작하는 심의 최대 원천은 예수님을 간단히 알려주셨다 영의 싸움 영적 싸움 그게 고린도 후소 10장 3절에서 4절에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라 이 영적 싸움을 싸우는데 이걸 맞싸기 위해서 바울은요 에비스 6장 10절에서 18절을 얘기하는데요 18절에 중요한 얘기 19절에 나로 나 기도 좀 해달라 어떤 기도라냐면 영적으로 무장하는 건 당연한 거고 고네틱구 예흥배 믿음의 방패 말씀의 칼 평안에 신발 신는 건 당연한 거고 자꾸 사단이 화살을 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니까 나한테 딱 한 가지 기도해주라 담대하게 이 복음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나를 놓고 성류축만 달라고 기도해놔라 이 기도 중부 기도 그래서 여러분 교육자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다른 데 걸려 넘어지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 증거할 수 있도록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권을 세울 수 있도록 교육자로 기도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저는 사역하면서 하나 이게 분명한 그게 있었어요 사역하면서 분명한 생각이 하나 있는 게 뭔가 하면 대교구장이잖아요 분명한 가지가 있다면 뭐냐면 전사님들에 대해서 사역에 대한 딱 한 가지 생각이 있어요 무슨 생각이냐면 이 전사님들을 사역하는데 내가 방해되거나 내가 이 전사님들을 사역하는데 힘들게 하거나 내가 사역하는데 전사님들을 사역하는데 다른 일에 막 소모하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힘들게 하지 않겠다는 부분이 있어요 아니 사역하는데 너무 힘들게 하면 안 되잖아요 다른 데 분산하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저는 있어요 그것처럼 사단은요 에비스 6장에 보면요 이랬어요 바울이 사단이 하도 넘어뜨려고 하니까 자꾸 화살 쏘고 넘어뜨려고 하니까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강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깨어 구하기를 항성심심의 여러 성들을 위해 구하라 또 나를 위해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탐대히 알릴 수 있도록 내가 이 일의 새 사슬의 메인 사신이 됐다 얘기하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교육자분들을 기도할 때 오직 복음만 전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책임진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단은요 결국 다투도록 만들거든요 힘 빼거든요 사단은 분쟁하게 만듭니다 저는 지론이 있어요 전해부터도 불 나면 불을 꺼야 되잖아요 불 나면 불을 꺼야 되거든요 불신하게 생기면 불신한 걸 막아야 되거든요 불을 더 붙여버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물을 확 퍼버려야 되는데 그런 것에 나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자, 두 번째 그래서 사단의 최대의 공격은 뭐냐 사단의 최대의 공격은 전교인이 사문으로 준비되지 못하도록 전교인이 전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지 못하도록 이게 사단의 어떤 면에서는 최대의 공격일 수 있어요 우리가 무너지진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현장 전도를 위한 1단계 훈련에서 볼 때에는 이 일꾼을 볼 때는 일꾼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일꾼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추수할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무슨 일꾼? 보금전하는 일꾼 이게 중요해요 보금전하는 일꾼 현장에서 캠프하는 일꾼 중요합니다 이 부분들을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두 번째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것을 결단하셔야 돼요 결단 제가 한참 대교구 할 때 5년 전인가요? 5년 전 코로나 전에 우리 우장산 교구가 이번 훈련은 제가 편안하게 얘기할게요 어느 교구 얘기를 하는데 보통 얘기 안 하는데 내가 하겠습니다 우장산 교구가 5년 전에 코로나 전에 캠프를 지금도 목요일 오후에 하거든요 목요일 오후 한시에 하거든요 하고 또 그렇게 했었어요 목요일 날 그러면 목요일 권철회하고 나면 식사도 있고 모임도 있고 바쁘잖아요 목요일 날 보면 꼭 그렇게 한시에 캠프를 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모임도 있고 유혹이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목요일 날 캠프를 하게 돼요 하다 보면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아 그래 유혹도 있었지만 캠프 하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생겨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이 캠프를 기뻐하시는구나 하는 게 제게 탁 와닿았어요 기뻐하시는구나 그래서 목요일 날도 한시 되면 좀 바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피곤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때 뭐가 왔냐면 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그래서 뭐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하요일 날은 우리 어느 교구하고 금년 날은 어느 교구하기 때문에 목요일 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 사단의 공격은 다른 것도 있지만 오늘 전도관점을 봤을 때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모든 중직자가 삼오늘을 통하면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다른 말을 말하면 전도를 놓고 기도하면 되거든요 하나님 전도 문 열어주세요 내가 어떻게 전도할까요 고기도만 해도 되는 거거든 더 나가서는 저와 여러분 알잖아요 전도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이 부분에 결론을 냈잖아요 전도는 어떤 프로그램도 아니고 이혼화된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자체잖아요 그렇지 그냥 지금 편하게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잖아요 달란트도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성도의 진정한 관심이 어디에 있냐 이게 중요합니다 성도의 진정한 관심 감독, 지휘자, 간부되는 일은 관심이 많고 사랑받고 인정받는 일은 관심이 더 많다 다른 곳에 관심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직함 직함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러나 숨겨진 일 자신의 드러낸 일 작게 보이는 일은 관심이 적다 작은 일 영광스러운 일이죠 저도 저는 늘 얘기하잖아요 고등부 때 학생회장이었다고 아 물론 영광스러워요 고등부 때 학생회장이었거든요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본질을 빼고 그렇게 자꾸 그런 쪽에 관심이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보세요 세계선교, 비전트립, 이혼에 관심이 많으나 주위에 숨겨진 한 사람을 키우는 일에 숨겨진 한 사람 관심이 적은 거라 제가 주일날 산부회배 끝나고 우리 집사님 한 분 중에 우리 장로님 아들인데 이렇게 포럼을 계속 하고 있어요 몇 개월째 줄메시지 가지고 포럼을 하고 40대 도관지 집사님인데 그 한 사람을 계속 지금 강단 말씀으로 통해서 복음 붙잡도록 본부 흐름 타도록 이 전도에 대한 직장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포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한 사람을 제대로 키워야 돼요 그리고 다른 일에 바쁘기 때문에 성도들의 진정한 성도들의 관심이 다른 곳에 우리 교회는 워낙 훈련도 돼 있고 잘 돼 있으니까 다 돼 있죠 이 부분들에 대한 관심이 다른데 다른 교회를 말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일에 너무 바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구에는 여자 위원장님 두 분 계시거든요 장로님도 계시고 원사님도 계시고 이분들은 다 캠프 참석 하세요 캠프 캠프 참석 하세요 전도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 두고 계세요 한 분 장로님은 지금 워낙 일이 바빠가지고 나오시다가 못 나오고 있는데 세 번째로 보면 결국은요 왜 일꾼이 부족하냐 할 때는 사단의 공격입니다 전 교인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만약에 이게 남자 중직자들도 남자 장로님들도 사모론에 대한 부분을 놓고 1년 동안 기도해서 한 명이라도 제도 영접돼 교회화시킨다 그러면 우리 교회 삼삼삼 안 해도 돼요 왜냐 전 사람들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오거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근시한적인 안목이란 말이에요 근시한적 이게 뭐냐면 멀리 안 나다보고 지금 당장 이런 얘기거든요 우선 목표 달성을 위한 조직 확대와 현실만 쳐다보는 일들이 목표 달성만 더 나아가서는요 하나님을 향한 목표가 분명하고 절대적인 헌신을 결심한 일꾼을 키우는 먼 장례를 내다봐야 되니 그래서 우리는 2, 3, 7 장로님들 2, 3, 7 나라 담당 장로님들 있잖아요 이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전에는 요즘 코로나 때 못했는데 전에는 몇 년 전에 남자분들하고도 캠프 한 적이 있어요 남자아이의 남자 너무 부담 갖지 말고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내가 한 직장을 다닌다 그러면 하나님 이 직장 속에 복음이 증거되어 주고 내가 지역에서 어떤 우리 지역에서 얘기할 때 뭔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자꾸 캠프에 참석하다 보니까 어떤 그 결론이 나와요 우리 목사님 결론 부분에 늘 현장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복음 증거이 된다 그리고 금요철회 때 같은 경우도 그렇고 주일 메시지 결론 부분에 와서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생명구원이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전도다 이렇게 얘기할 때 전에는 전도해야지 부담이 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지금은 금요철회 하나 주일 메시지 때 결론 부분에 결국은 생명구원이다 복음 증거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부족하지만 그래 내가 그렇게 현장에 있네 캠프 현장에 있네 복음 전하고 있구나 부족하지만 그렇게 그렇게 뭔가 확인하는 거지 응답을 확인하는 거지 확인 아 가야 되겠구나 아 나 못하고 있는데 어떡하지 그게 아니라 아 그래 나는 캠프 현장에 있네 전도 현장에 있네 아 내가 전달라고 기도하고 있네 이래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조금만 생각해도 되겠죠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조금만 저와 여러분이 기도만 하면 돼요 기도만 하면 돼 쉽게 얘기하면 내가 가는 직장에 내가 복음 안에서 정치성 가지고 이 세상 나라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하나가 있으니까 언젠가는 예비된 영혼이 있다면 이 영혼에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주시하면 되거든요 이게 생각만 조금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자를 키울 때 재림하실 때까지 대비하는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 교회가 내년에 2, 3, 7 선교 원년에 대한 본격적인 사획을 한다면 더 나가서는 우리가 본당, 헌당 이제 헌당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한 사람은 제대로 우리가 복음 운동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느끼는 게 뭐냐 요즘 보면 우리 교회 와서 많은 것도 복을 받았지만 육신적인 것도 많이 받았지만 더한 것은 이 전도에 대한 캠프에 대한 현장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이게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요 하나 보면요 예수님 이거 얘기했거든요 요한복음 4장 보면요 이 부분이 있어요 나중에 어딘 정도 갭이 좁혀지냐면 4장 4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장 32절에 보면 이게 돼 있어요 34절에 보면 이게 돼 있어요 4장 33절 4장 33절 34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러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복음 전하다가 정심때가 됐는데 배고픈 거죠 제자들은 미리 정심때 될 쯤 돼서 내려가서 양식을 구해 온 거죠 구해 와가지고 예수님 배고프시니까 정심 드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 정심 먹었다 그랬더니 아니 정심 언제 드셨냐고 밥이 없는데 그랬더니 나의 양식은 따로 있다 무슨 양식인데 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전도는 삶 자체였다는 거예요 삶 자체 오신 삶 자체였어요 삶 자체였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나의 양식은 따로 있다는 말은 우리의 삶의 모든 근본이 전도하고 포커스가 맞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나를 구원하신 것이 복음이라는 단어인데 그 복음은 누구가 전해져서 복음을 받은 거잖아요 그게 전도잖아요 전도의 미련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 삶의 존재 이유가 나의 양식은 따로 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네가 눈을 들어서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할 곡식들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도구가 아니라 근시한적이라는 게 먼 안목에서 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복음 누리고 복음 증거하도록 부르신 거라는 거죠 이게 뭔가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재림하실 때까지 일어난 일을 대비해서 훈련했다 그래서 훈련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우리 캠프팀들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보면 일꾼을 키우는 일에 기도가 부족하다 일꾼 우리 교회에 이렇게 보면 집사님들, 여자 집사님들 보면 정말 훈련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어요 영전 메시지는 정말 잘 돼 있어요 교구에서도 캠프에 보면 꼭 나오잖아 이렇게 훈련이 잘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일꾼을 키우는 일에 기도가 부족하다는 말은 우리가 다른 기도는 하는데 우리가 다른 기도는 하는데 이 기도는 안 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 일꾼이라는 단어 속에 전도라는 단어 속에 기도를 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캠프 끝나고 집에 가면 꼭 자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죠 오늘 갔다 왔던 현장에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갔다 왔던 현장에 성령을 역사해 주시고 또 까먹을 때도 있지만 오늘 아침에 일어서 하나님 오늘 어떤 전도현장 갑니다 닫힌 문을 열어주시고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고 어느 어느 지역장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복음과 전도에 대한 응답을 할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저도 마찬가지로 저도 일꾼 되어져가고 있는 과정이니까 전도를 위한 일꾼이 필요합니다 전도를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회 가는 것 말고도 만나는 사람들을 그 의도를 가지고 만나는 거죠 이렇게 자 일꾼을 키우는 일에 기도가 부족하다는 말은 우리가 다른 기도하는데 이 기도는 안 한다 자꾸 뭘 달라고 하고 그래서 기도부터 바꿔줘야 된다 사실상 성경에 가르친 것은 복음과 기도밖에 없다 일단 서론에서 말하는 기도는 자기를 확정하는 기도다 이렇게만 되어져도 틀림없이 온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내가 한 시대에 이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부른받았는데 여기에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달라지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 이게 캠프가 참 웃겨요 우연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참 신기한 게 뭐냐면요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우장산 이 지역에 목요일날 캠프 갔는데 어느 집사님이 관계했다고 우장산의 현대파크 쪽에 아파트 쪽에 보니까 지하에 모자 만드시는 모자를 하는 분이 있는데 관계했다고 해서 들어갔어요 두 분이 미싱을 하고 모자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우리 집사님 통해서 영접을 했는데 가서 기도 부탁하기를 가서 아니 제가 시다 도와드릴 테니까 잠깐 오시라고 했더니 시다라는 걸 어떻게 하시라고 했더니 저희 형이 옛날에 모자 공장을 크게 했었어요 그랬더니 누구신데요 하고 그래서 했어요 그랬더니 누구신데요 그랬더니 누구누구라고 얘기했더니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알고 있냐면 그 모자 만드시는 여자분 딸이 우리 큰형 형수이죠 그러니까 형수의 남동생이었어요 정말 알겠죠 모자 공장에서 일하시는 자기 일하시는 여자분 딸이 결혼했는데 그 딸의 딸의 남편이 우리 형수의 남동생인 거예요 거기서 우리 만난 거예요 고생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런 캠프 만남들이 신기해요 전도는 하나님의 시간표인 것 같아요 한 번은 어느 지역에 캠프 갔는데요 우리 권사님이 휴대폰 거래하는 휴대폰 사랑하는 매장이죠 매장 사장님을 몇 번 휴대폰 때문에 만났으니까 저를 통해서 복음 전화하려고 갔는데 둘이 사장님이 하나 있고 청년이 직원이 있더라고요 권사님이 소개해서 들어가서 둘이 복음 전화하는데 오히려 사장님 복음 전화를 갔는데 사장님은 손님이 오늘 밤에 가버리고 청년이 복음 듣고 영접을 했어요 했더니 어느 교회에서 왔냐고 예원교회 왔다 그랬더니 예원교회 내가 전에 거기 청년이니까 거기서 친구들하고 축구도 하고 예원교회 잘 안다는 거 그래서 오, 아니야 그랬더니 그러면서 예원교회 누구 이현석 분 아시냐고 상부님 아니냐고 이현석 집사님 우리 예원교회 우리 지역 우장산 교구의 남자 집사님이다 그랬더니 그 청년의 영접한 청년의 아버지가 그 김영수 집사님 회사 건축회사거든요 건축업 크게 중견기업인데 거기에 하청업을 갔다가 하는 분인가 봐요 근데 이분은 상부니까 뭐 되게 이제 높죠 아버지하고 연결되고 김영수 집사님 안다 그러는 걸 그러면서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야 신기하네 신기하네 온다 그랬는데 보니까 지금 마음이 좀 바뀌어가지고 부담 갖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이 친구가 마음 문을 확 열더라고요 내가 벌써 전담회에서 참 별거 다 본다 우리 형 우리 형 형수 남동생의 아내 되는 딸 그랬던 그분 만났을 때 그러니까요 일꾼 기도라는 말은 하나님 우리 지역에 오직 복음만 오직 전도만 생각하는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 기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저는 얘기했지만 우리 전교인이 부담 좀 안 돼요 전교인이 말씀을 통해서 사모노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게 전도가 되어지고 그게 부응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쉬운 건 아니지만 몇몇 사람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교인이 이 부분에 이제 여러분이 일꾼에 대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일꾼이 적다는 말은 전도 현장에 일꾼이 적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서 이 일꾼을 키우는 기도하라는 거 그러니까 골로에 있어서 4장 2절 3절에 되잖아요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의 구장에다 말하는 것처럼 기도만 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 하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 예원교회에 전도하는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게 해주고 없어서 또 내가 일꾼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전도의 문을 열어줘 없어서 기도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자 실제에 대한 무지가 있습니다 실제에 대한 무지 다섯 번째 실제에 대한 무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신자 성도 양떼를 눈으로 많이 보지만 실제로 양육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뭐라고요 열두 제자 칠십인 칠십인 제자라 칠십인 칠십인 제자 이 부분 나오잖아요 칠십 제자 나무르잖아요 백이신 문도에게 잘 그걸 가르셨다 바울은 이것을 잘 깨달았는데 그게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이라는 거죠 어떻게 훈련되어야 되느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디모데후서 2장 1절을 보니까 내 아들아 그리스 예수 안에서 강하라 하잖아 그리스도 안에서 강해라 그리스의 뿔을 박도록 그리고 삶의 방향 목표 계획이 분명하도록 디모데후서 2장 2절을 보면 내가 들은 것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도록 우리 교회는 이 부분들이 새가족도 잘 돼 있잖아요 값실릴 수 있도록 절대 헌신자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에 보면 절대 헌신자가 나올 수 있어요 군사라 가끔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역의 집사님들이 바빠요 보니까 관계와 관계할 수 없을 정도로 바빠요 새로운 불신자를 사귀해야 되는데 사귀할 수 없을 정도로 바꾼 거예요 구역 예배부터 구역권 자리부터 여러 가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그래도 이분들과 함께 캠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가 전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가 그런 생각을 많이 가져요 왜냐하면 삶의 방향 목표 계획이 분명하다는 거죠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들은 말을 또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라 제가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떠나도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떠나도 마태봉 28장 20절에 보면 예수님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워낙 시스템이 잘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교 교장이 떠나도 전사님이 떠나도 캠프는 지속되고 관계자도 지속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면 실제 무지라는 말은 일꾼들이 정말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그리고 정말 삶의 방향이 목적에 맞도록 이 부분들을 정말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보면 절대적인 헌신을 가지라는 거죠 군사로서 군사로서 절대적인 헌신을 할 수 있도록 자 그리고 농부처럼 부지런하게 실제 디모데부서의 2장 8절 말씀처럼 실제 현장을 볼 수 있도록 현장을 볼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정말 누리셔야 됩니다 보고만 해서 우리에게 주신 답이 정확합니다 훈련 속에서 자 결론적으로 보면 결론적으로 어떤 일꾼이 필요하냐 어떤 일꾼이 필요하냐 할 때요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마태복음 9장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있죠 이에 제자들에게 추수할 곳은 많대 되어있잖아요 요한복음 4장 34절 35절에 보면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밭 현장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현장은 눈을 들어서 밭을 보라 뭐가 되겠다고요? 휘어져 추수할 곡식들이 추수할 곡식들이 밖에 널려져 있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추수할 곡식들이 밖에 널려져 있기 때문에 눈을 들어서 밭을 보라 이게 어떤 일꾼이 중요하냐 현장을 봐야 되는 거죠 또 현장을 보는 눈 뿐만 아니라 현장에 대한 맛을 봐야 되는 거죠 저도 요즘 기도하는 게 뭔가 하면 그 정도가 아니라 이 현장에 대한 뭐가 있으면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체험이 아 하나님께서 캠프를 통해서 또 내 관계전을 통해서 이렇게 문을 여시는구나 하나님이 닫힌 문을 여시고 흑암을 꺾으시고 전도의 문을 여시는구나 이것 때문에 나를 부르셨구나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꾼이 부족하다는 이 말은 다른 일꾼도 와야 되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일꾼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지서자들은 지역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일꾼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캠프 중에서도 그런 캠프가 있잖아요 훈련 캠프가 있고 훈련 캠프도 있고 확인하는 캠프도 있고 시팅 캠프도 있고 훈련하는 캠프는 뭡니까 전혀 한 번도 안 하다가 와서 현장을 보니까 눈이 열리는 거죠 우리의 기도 제목은 뭐냐 우리 예원교의 전 교인이 사모님의 축복 속에 복음 가진 자로서 복음 전하는 일꾼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현장에 물을 여시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의 관심 근시안적인 안목 일꾼을 키우는 기도가 부족 실제 삶에 대한 무지 이런 부분을 놓고 한마디 말하면 저와 여러분 일꾼이 되고 일꾼을 키워야 돼요 딱 보입니다 전도에 대한 일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이번 강의는 길게 나겠습니다 딱 45분 아니면 40분 딱 해가지고 다시 현장을 회복하는 그 현장이란 말은 나가는 현장 캠프 현장 아니면 삶의 현장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전도의 문을 여시고 흑암을 꺾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지를 이번 훈련을 통해서 최후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현장에는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는데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밭을 향해서 정말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리고 농사를 수확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일꾼의 축복을 우리 모두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 예원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이 사문을 응답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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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